아이고 뭐야? 어? 이건 뭐야? 아 업적이구나 아 지하철 이쪽으로 가자고 여기 생존자 애들이 저도 순간 스킬인줄 알았어 타는 사람이요 자 일단 지도를 봐야죠 자 지하철을 가 이제 해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헨리 지하철을 통해서 지하철로 가는건 지금 이쪽으로 가는거였죠? 그때 기억이 맞다며 야 뭐야? 뭐냐라 야 이 아주머니 좀만 도와줘요 이게 아무리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하지만 저런거 같이 백지자껏 맞으며 놨다고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몇명이야 다 근접무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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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그러냐 너 야 야 너 지금 나 때렸지 나 때리고 네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오세요 아주머니 어디있었어? 어? 되게 무서워 닌자야? 왜이렇게 잘 숨어? 어? 네 총알 득템했습니다 하지만 총알 주면 이놈게임은 바로 쓰게 만들어놔서 총알 지금 세 발이나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거였지? 아주머니 길이 어디에요 여기 아 당신이 알잖아요 그거 아니 내가 지금 오래 운지가 오래되가지고 여기 잘 기억이 안나요 내형아 이거 여기 자주 와보지 않았어? 내같애 알아요 지금 먹을게 있는데 저 반짝거리거든요 밖에서 봤을때 반짝거리는데 분명히 안에 어? 이상한데? 밖에서 봤을때 분명히 반짝거렸거든요 저를 어떻게 가? 아 이렇게 과일 칵테일 저 지구력을 채워주는데 좋죠 그 이쪽으로 가는게 많아 왜 해븐턴에 나와있는겁니까 우릴 떠날 수 없었어요 메이 아버지는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가 그렇게 혼자 죽게 내버려줄 수 없었어요 그가 죽은 뒤 우리는 결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사람들이 언제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죠? 제 구름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사람들을 서로 밟아가며 꽉 찬 보트에 올라타거나 대피소에 산채로 매장되는 위험을 경험해야 했죠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을 들어보니 여기 오래 있지 않았던 것 같군요 왜 여기 있는거죠? 난 이전에 여기에 내 부인과 딸이랑 살았어요 하지만 이벤트가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았죠 난 동쪽에 있었어요 난 다쳤고 회역할은 돌아왔는데 여태껏 시간이 걸렸죠 난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집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걸어서 왔다고요? 대단하시네요 내가 좀 대단한 무언가죠 그럼 그렇고 당신 내가 헨리에게 뭐라고? 정말요? 존스식이군요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사실 헨리는 다리를 읽기 전에 헤빙턴 소방서에서 일했어요 그는 소방서 파견 정보통신 시스템을 감독했죠 그는 대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꽤 알아요 하지만 우린 남아있는 생리자 캠프와 대피소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들었죠 우린 모두와 함께 헤빙턴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 은신처는 지진과 먼지에 대해 꽤 많이 보호되어 있어서 우리는 나가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거기 숨어 있었죠 아마 그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기억나는 이유는 아이템을 먹었던데가 한군데씩 있어서 아이템 여기서 먹었지 여기서 먹었지라는게 때문에 기억이 나는거야 아이템을 이게 아이템 주는데를 이렇게 기억할 여태까지 기억할 정도면 정말 아이템을 안준단 소리야 정말 안준단 소리야 아이템 어 저기 뭐 먹을거같아 가기전에 과일 칵테일 과일 칵테일 오 내 아가 엄마 미안해 다시 내 곁을 출근하지 않을게 약속하는거죠? 그래 아가 약속하면 그래 그래 응 내가 맞았어 헨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 왜 그들이 거기있는지 알았나 생존새를 찾고있더군 내가 그럴줄 알았어 우리가 좀비가 되었다고 그러게 말해 우리를 와서 데려가라고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안개가 그들이 해안 너무 가까이 오는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너무 빨리 가는데 신호등? 신호등을 어떻게 만들지? 폭죽은 어때? 폭죽 대재앙 바로 지난해에 그 폭죽 아우 너무 빨리 가네 나 파이어워크 되게좋아요 나 파이어워크 되게좋아요 폭죽 되게좋아요 도심지 시내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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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한 3,40년은 된 옷들 같애다 폰하우스에 나오는 옷도 저정도는 아니냐 아이씨 여긴 엘리베이터가 작동된다는게 진짜 신기한데? 이게 신기한게 엘리베이터가 여기 작동이 되잖아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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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잠깐만 나 가스마스크있나? 가스마스크잇 가스마스크는 그대로 있죠 자 장비 확인을 좀 해볼까 화살 한발에 총알 세발 그리고 저거 클라이밍 할 때 하는 실수 있는거 하나에 갈고리 방탄복 깨스마스 되게 많이 뭐 이것저것 생겨져 여기 보면서 잠만 지도를 확인해보죠 어디로 가야될지 이번에 여기 고충건물로 이쪽인데 어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 항망관리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가게 되는건가 일단 예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서 좌측으로 어 여기 올라가는데 있네 자 올라가볼까 올라가며 맑은 공기가 어 맑은 공기가 어 맑은 공기가 아닌데 좀 더 어 됐다 여기 가는 길 있나 잠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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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수있어 갈수있어 자 이쪽으로 쭉 이렇게 자 이쪽으로 쭉 아 여기 못가네 올라갔어 어 야야야야 왜 뛰어 체력 없어 어 지금 스테미너가 없구만 자 자 자 자 어디로 가야되냐면 일로 쭉 가야되면 낮이라서 그래도 조금 보이네요 낮이라고 저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먹을꺼다 생수 땡큐베리 감사 아 지금 뭐있나 좀 그냥 살짝만 보고 아무것도 없네 뭔지 그러면 처음이 몇지 이게 너무하너무해 잠깐만 어 먹을꺼다 자 먹구요 자 올라가 올라가 아야 올라가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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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으로 쭉 빨리빨리 스테미너를 채워야되네 올라가구요 자 이번엔 저쪽으로 쭉 가보죠 어어 쟤는 뭐지 먼지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누가 자꾸 저기 비틀비틀거리죠 자 일로 쭉 가야되는데 쭉 가다가 올라갈때가 올라갈곳이 있어야되는데 올라갈곳이 올라갈곳이 이쪽인데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을 통과해서 다른쪽으로 가야될거 같군 아우 잠깐만 저 건물 위로 올라가야되네 소리야 잠깐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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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anst 후 후 후 추 fe 추 좋아 좋아 쓰읍 우와아아아 대박이에요어? 예... 굉장히 아이템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모아놨던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라고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중간중간에 쉴 데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저기 위에서 한번 쉬고요 자 내려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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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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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위 아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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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어 어디로 가야돼 아 이렇게 아 이게 완전 뒤집혔구나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야아 이렇게 건물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헷갈린다 뭔가 헷갈린다 뭔가 헷갈리깔 자 내려가고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올라가 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따라채고 좋아 저 근데 제대로 가는거 맞아 지금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나왔죠 자 저 저걸 타고 가야되는거 같애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저거 먹을거있다 흠 흠 이번내려가야돼 흠 제대로 갖고있는거 맞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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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 흠 흠 요 오호호우 야 보기 싫다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설마 이 밖 이 안으로 아래로 내려가야된다고? 설마? 어 맞는거 같은데? 차가벌렸네 맞춰보세요 후... 어... 갈만한 데가 없는데 저기로 넘어가는건가? 저기로 넘어갈수 있을만한 껀덕지가 없어요 어...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여기여기 갈고리? 갈고리하는데가 없는데? 오케이 Including 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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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오옷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와 아 체리치 채워 체리치 잠깐만 생소? 아 생소 말고 경고 보급량 뭐로 채우고 여기서 아이템 여태까지 뭐하는 거 다 쓸 것 같은데 여기는 올라가서 뭐하자는 거야 여기 올라가서 뭘 어쩌자는 거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기 올라가서 뭐하자는 거야 아하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아 괜히 저기 멀게 보여가지고 절로 갔다가 아이씨 에 자 피톤 총알 아니 총알이라니 총알 어쩐 일로 줬지 왜 그러지 저기 한뭉탱으로 나오려나 총알 한발이나 줬다니 저기 한뭉탱이 나오려나 아이씨 잠깐만 갈 수 있는 길을 보는데 갈 수 있는 길을 보는데 자 위 아 여기 있구나 위구냐 음 잠깐만 잠깐만 야 떨어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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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해 조금이라도 스테미너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스테미너를 아끼기 위해서 아휴 아휴 으쨰 아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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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쉬었다가 여기서 쉬었다가요 아 쉬었 야 쉬긴 쉬었는데 야 점프해봐 아니 점프 야 아니 저기 저기 야 뭐야 이거 저거 못가 왜 오케이 어 됐다 어 됐다 자아 올라가구요 올라가 올라가봐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저 멀꺼 아 멀꺼 아니라 체크 체크 포인트군요 드디어 올라왔네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 이씨 얘가 또 언제 올라가냐 이걸 아 음 음 갈고리가 매달릴 갈고리 매달릴 때 아 이 쭈 아 쉴 때를 찾아야 돼 쉴 때 아 이쪽으로 하지 말고 오오오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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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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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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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하다 저 으쨰 슈퍼 벽타기 초음이 나가진다 오오 야야야야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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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자 생수 하나 먹구요 어 저거 총 아냐 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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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굉장한 녀석들이 나오려고 총을 이렇게 주지 예 어 나 잠만 이 위로 점프해서 위로 잠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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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또 오오오오오 씨 올라가구요 쭉쭉 올라가고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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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치 야 여기 저기 다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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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건 이번엔 건물벽타기구나 어, 본격..어, 잠깐만,X3 야야야, 올라가봐 이게, 이제 이번엔 본격적인 건물 벽타기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왤네왜네왜네 올라가고 자 볼거가 왠지 있을거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어 몇명이나 좀 보세요 하나 얘는 총 아니구요 아 이거 못 봤구나 총 있는 일을 봐야되는데 셋인데 한명은 여자 아 세명 다 남자구나 근데 총 있는 애가 어 총이예요 두명 다 총이야 아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안되는건가 자기를 냅두래 자기를 냅두래 자기를 냅두래 아 가까이 가면 안되는거구나 냉양님 어서오세요 가까이 가면 안되는거에요 가까이 가면 안되는거에요 가까이 가면 안되는거구요 어 이리로 이리로 가시냐 어 잠깐잠깐 어 여기로 왔었지 내가 일단 가까이 안와요 쟤네들 지금 총이 두명있는데 한명을 활로죽이고 한명은 총으로 죽여야될거같아요 저거 아 안지나가도 되나 아 그냥 본전찾게 있는데 쟤네들한테 내가 악마의 화신처럼 보일거야 이쪽으로 지나가려면 어쩔수가 없어서 쟤네들 자꾸 오지마라고 그러는데 뭐 이 뒤적뒤적 다 쟤네들이 한거같은데 그 이상 뭐 쓸만한 물건은 어 올라갔는데 아 계단있다니 야 이 계단을 사용하는 문명인 에이 어? 뭐라고? 내 어린애들인데? 아 얘네들 아까 걔네 죽인 애들 부모 아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얘네들 부모들이었어 야아 나 쟤네들 아아 나 진짜 아 쟤네들 야 걔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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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아아 아아 이거 어떡하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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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하아 아 정말 오 또 지진 지진 여진 여진 가만히 있어 홀드온 홀드온 자 쭈그리고 지금 방탄 조끼도 없어졌어요 방탄 조끼도 다 아 여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이 이쪽에서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야 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요 올라가서 저쪽에서 파톤이 하나 있긴 한데 자 길을 잘못 온게 아니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생수 하나 탄산음료? 생수 하나 먹고요 오 야 저기 못가? 아 여기 쉴 데 있었네 아 여기 쉬는 데 있었는데 자 올라가요 자 거기다 왔어요 지금 파톤을 하나 썼네 파톤을 하나 썼네 자 좀 쉬고요 올라가고요 계속 이런 데가 쉬는 데구만 이런 데가 쉬는 데야 저 먹을 거 있다 저 뭐 먹을 거 먹어야지 흡입기 저 저 저 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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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아니네?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자 일로 가야되는데 남자 공먹기 오케이 오 ceased 우 Slovenia 도우야야야야 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겁나 가슴 누리게 만들었네요 아 여기 저기까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케이 올라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헣 끝까지 올라갔어요 돌아가자고? 아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야 금방 돌아가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 잠깐만 저기 뭐, 뭘겠어요? 어 뭘 거 먹어야지 오케이 제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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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엉 떨어져 어, 안 돼!!! 쨍 쯽 아아 렉 렉 올라가 올라가 힘채워 아까 애들 있던 데죠 여기 아 여기로 다시 할 필요는 없지 내려가는 거는 금방 저기로 금방 쭉쭉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생수 하나 먹구요 아 생수 말고 토마토 토마토는 뭐냐 체력을 늘려주네 생수가 가장 완만하구나 쭉쭉 내려가 쭉쭉 내려가 저는 신경을 안썼어 네 그런거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는데 잘 못봤거든 그게 아들 얘기였어요 쭉쭉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없네 없네 아 저쪽으로 가는건가 아 이쪽이군요 한 번에 쭉 내려가는거 없나 이렇게는 내려가다가는 죽을거 같은데 한 번에 쭉 내려가야되는데 빨리 아니 아 저기저기 시험 되어있다 올라가 올라가 쉬어 여기도 뭔가 있는데 뭘거 있나 온김에 좀 찾아보고 가자 아까 왔던덴가 왜 왜 되게 기뻐하더니 뭐 없는데 뭐 먹을 많은거 없어요 가죠 배가 없는 데였던 거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으으으으으으으읍 어 부두 37 노려권에 가십시오 잠시만요